안녕하세요. 저는 티소티 병풀 진정토너라는 모션 그래픽을 제작한 영지대학교 영상 디자인 전공 이지선입니다. 티소티 병풀 진정토너는 경기도 주식회사 산업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기획된 매니큐 제품 홍보 영상입니다. 매니큐 제품의 피부 증정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짧은 스토리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SNS 창에서 짧은 시간 내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경쾌한 분위기로 연출하였습니다. 재미를 위해 캐릭터 요소에도 신경을 써서 작업하였습니다.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